여러분이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 앱은 Node.js로 만들어졌고 리눅스에서 구동되고 있어요. 그리고 보안을 위해서 80번 포트를 열어놓은 방화벽을 세워놨습니다. 이때 웹브라우저 같은 클라이언트가 안전하게 80번 포트를 통해서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리눅스에서 Node.js로 만든 웹 애플리케이션을 안전하게 구동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Node.js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도구인 PM2 수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PM2가 뭔지 모르신다면 저 수업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이 수업에서는 AWS EC2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컴퓨터를 장만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Node.js를 탑재해서 실습을 진행할 겁니다. EC2에 대한 사용법을 모르신다면 저 수업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꼭 AWS EC2가 아니래도 이 수업은 리눅스에서 Node.js 앱을 만들려는 분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수업은 제가 미리 만들어놓은 예제를 바탕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이 페이지로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QR코드를 이용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AWS에서 EC2 인스턴스를 만들겠습니다. EC2로 들어오고요. 인스턴스로 들어와서 인스턴스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는 Ubuntu 20 버전을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20에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저는 컴퓨터 사양은 나노로 했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추가해서 바꿀 거 없고요. 태그도 수정할 거 없고요. 이 보안 그룹 구성은 방화벽을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80번 포트이기 때문에 80번 포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HTTP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80번 포트가 개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검토미 시작을 누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누르고 키페어를 선택한 다음에 인스턴스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클릭 연결. EC2 인스턴스 연결로 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우리가 Node.js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Node.js와 npm을 설치를 해야겠죠. sudo apt install update로 먼저 apt를 최신 상태로 갱신을 좀 해주고요. 죄송합니다. 그냥 apt update죠. 갱신이 끝난 다음에는 sudo apt install 그리고 Node.js와 npm을 설치한다. 그리고 물어보면 yes에서 설치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끝난 다음에는 Node.js 앱을 우리가 갖다 놔야죠.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80번 포트를 리스닝하고 있다가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하이를 응답해주는 간단한 코드예요. 그것을 index.js 파일에 저장하는 단순한 코드를 명령어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저걸 카피해서 실행을 시킬게요. 실행을 시킬 때 여기 코드가 혹시 이상한 게 들어가는지 잘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cat index.js 했을 때 저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실행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80번 포트, 1024번 이상의 1024번보다 작은 포트들은 루트 권한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80번 포트는 루트 권한이 없으면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냐면 수두를 앞에 붙여요. 그리고 node index.js를 하게 되면 관리자의 권한으로 index.js가 실행이 되죠. 그러면 접속해 보면 잘 동작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이 프로세스가 어떤 사고에서 꺼지면 우리 서버가 더 이상 동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가 필요하냐? 프로세스가 꺼졌을 때 자동으로 켜주는 무언가가 필요하단 말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앞에 수두를 붙였기 때문에 관리자 권한이거든요. 관리자 권한으로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게 되면 저것을 우리가 나쁜 사람에게 제어권을 뺏겼다. 그럼 굉장히 심각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용자 권한으로 실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수업의 방향성입니다. 첫 번째 프로세스가 꺼졌을 때 다시 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들 우리가 프로세스 매니저라고 하는데 그중에 우리 수업에서 사용할 것은 PM2입니다. PM2를 설치합시다. sudo npm install global 전역적으로 실행을 하는 거죠. PM2. 자, PM2를 제가 설치를 했고요. 그러면 PM2를 이용해서 이제 실행을 시키는데요. 자, 이때에 sudo가 없이 pm2.start.index.js를 해보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잘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뒤에다가 마이너스 대부를 붙여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PM2가 실행되고 있는 모습에 대한 로그까지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퍼미션 액세스 에러가 납니다. 즉,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행이 실패하죠? 그럼 PM2가 다시 실행시켜요. 그러면 또 실행이 실패하죠? 또 다시 실행시키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끕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제일 쉬운 방법은 앞에 sudo를 붙이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는 sudo를 붙여서 pm2부터 적용을 해봅시다. sudo 없이 실행시키는 건 나중에 해보고요. 자, 그리고 sudo를 붙이고 실행을 시켜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더 이상 나지 않고 접속에 성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pm2.dev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포그라운드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꺼지면은 그냥 꺼져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dev를 빼고요. 그냥 pm2만 실행을 시켜서 백그라운드로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백그라운드로 구동을 하고 있는 거죠. 접속해보면 접속이 잘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pm2에 의해서 프로세스가 꺼지면 다시 켜지거든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해결할 문제는 만약에 컴퓨터가 꺼졌다. 그럼 컴퓨터가 켜졌을 때 다시 살아나지 않는단 말이죠. 즉, 컴퓨터가 꺼졌다가 켜졌을 때 이러한 명령이 실행되도록 해보자고요. 자, 그건 어떻게 하냐. sudo pm2 save를 하게 되면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들에 대한 상태가 이 경로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sudo pm2 start up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컴퓨터가 꺼졌다가 켜졌을 때 이 경로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세스의 상태를 다시 복원해 주기 때문에 컴퓨터가 꺼졌다가 켜져도 자동으로 프로세스가 복원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pm2를 이용해서 불사심같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됐는데요. 아직 좀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면 우리는 지금 sudo를 이용해서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 얘기는 관리자 권한으로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사용자 권한으로 실행하면서 80번 포트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부터 살펴봅시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기존에 썼던 pm2를 우리 초기화를 좀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sudo pm2 delete all을 해서 모든 프로세스를 삭제를 해버렸고요. 자, 그리고 이 명령을 제가 가피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저걸 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했었던 스타트업을 취소하는 거예요. 즉, 이전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sudo 없이 pm2를 구동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자, 이 그림을 보시죠. 여러분의 앱이 여기 있어요. 자, 이 앱을 80번 포트에 연결하려면 sudo로 해야 되는데 일반 사용자로 우리가 하려면 1024보다 높은 포트를 써야 됩니다. 저는 8000번 포트에 리스닝을 시켰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클라이언트가 80번 포트로 접속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앱이 반응하게 할 수 있을까? 자, 이걸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수업에서는 IP 테이블스라는 것을 사용을 할 겁니다. IP 테이블스는 어떤 네트워크의 흐름을 제어해주는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방화벽의 역할도 하고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IP 테이블에게 야, 누가 80번 포트로 접속하면 8000번 포트로 리디렉트 시켜 그쪽으로 보내줘 라고 IP 테이블에게 얘기하면 IP 테이블이 이렇게 80번 포트로 들어왔을 때 8000번 포트로 반사를 시킨단 말이죠. 그럼 8000번 포트를 리스닝하고 있던 우리의 앱이 요청을 받아서 응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IP 테이블스를 다루는 방법을 저장을 해놨거든요. 저걸 카피해서 실행을 시켜봅시다.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됐고요. 자, 이 명령은 뭐냐면 사용자의 요청이 80번으로 들어왔을 때 8000번으로 리디렉트 시켜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여기에 보면 뭐 NAD라든지 프리라우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이 취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존에 있었던 index.js 파일을 수정해서 여기를 8000번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8000번 포트는 수두가 없어도 실행이 가능하죠. 자, 그럼 8000번에서 리스닝하고 있고요. 우리의 사용자는 지금 80번 포트로 접속을 하거든요. 근데 응답이 왔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8000번 포트에서 리스닝하고 있는 우리의 Node.js 앱이 응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 그림이 IP 테이블을 통해서 우리가 80번 포트를 8000번 포트로 반사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IP 테이블은 컴퓨터를 껐다 키면 사라져요. 휘발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현재 IP 테이블의 설정을 어딘가에 저장했다가 컴퓨터가 꺼졌다가 켜질 때 그 저장된 설정을 읽어서 원래 상태로 복원해주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좋겠단 말이죠. 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앱이 IP 테이블스 퍼시스턴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저기 있는 저 명령을 제가 카피해서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자, apt install로 IP 테이블스 퍼시스턴트를 설치를 합니다. 자, 설치할 때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IPv4의 경우에는 etc-iptables-rules.v4에다가 설정을 저장하면 컴퓨터가 꺼졌다가 켜질 때 읽어서 실행을 시켜줄게요. 뭐 이런 뜻일 거예요. 자, 그렇게 yes를 계속 눌러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렇게 설치를 하면 그러면은 etc-iptables-rules-rules-v4라고 하는 파일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저거를 읽어서 실행할 때마다 저 상태로 만들어주겠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은 IP 테이블스 세이브라는 명령이 있거든요. 그 명령을 이용하면 현재 IP 테이블 상태를 화면에 출력해줘요. 그 화면에 출력된 것을 룰스-v4에다가 저장하는 명령인데 이거를 우리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bash-c를 붙여서 이걸 전체를 카피해서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키면 우리가 아까 이 명령을 이용해서 80번 포트는 8000번 포트로 반사시켜라 라고 했던 걸로 인해서 바뀐 IP 테이블스의 상태를 우리가 이 파일에 저장한 거예요. 이 파일은 IP 테이블스 퍼시스턴트가 실행될 때 읽어서 원래 상태로 복원시키는 파일이죠. 자,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IP 테이블을 통해서 8000번 포트를 80번 포트로 바꾸는 작업까지 했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수두 없이 일반 사용자 권한으로 PM2를 세팅을 해야죠. 자, pm2.startindex.js 자, 그래서 8000번 포트를 리스닝하고 있는 웹 앱을 우리가 하나 실행을 시켰고요. pm2.save를 통해서 이 경로에다가 현재 상태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pm2.startup 이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시켜서 이 경로에 있는 프로세스들을 컴퓨터가 실행될 때 복원해 주는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이때에는 수두의 권한으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저기 있는 저 한 줄의 명령어를 카피해서 실행을 직접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pm2에 대한 세팅이 끝났고요. 그럼 저는 이 인스턴스를 껐다가 켜보고 일단 실행되는 것도 봐야죠. 실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껐다가 켜보고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해 보고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는 컴퓨터를 껐다 켰고요. 잠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부팅이 끝난 다음에 아까 그 주소로 접속을 해봤더니 잘 접속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컴퓨터가 꺼졌다가 켜졌을 때 자동으로 앱이 실행되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했던 거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는 관리자가 아니라 일반 사용자 권한으로 index.js 파일을 실행했기 때문에 더 안전해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눅스에서 여러분이 pm2를 이용해서 node.js 웹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후에 여러분이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들은 IP 테이블을 이용하지 않고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nginx와 같은 웹 서버를 실행시켜서 그 웹 서버를 80번 포트에서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node.js 앱은 8000번 포트에서 실행을 시키고 있다가 웹 서버의 설정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즉, 80번 포트로 웹 서버에 누군가 접속하면 이 웹 서버가 8000번 포트로 걔를 보내서 그 결과를 응답해준다라고 하는 설정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AWS 같은 경우는 AWS 클라우드 프론트라든지 일래스틱 로드 밸런싱 같은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이런 서비스의 80번 포트로 들어오면 걔를 8000번 포트로 중개해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서버는 80번 포트를 썼지만 좀 더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하려면 443번 포트, 즉, HTTPS 다른 말로는 SSL을 사용하는 것이 맞겠죠. 이렇게 해서 리눅스에서 노드.js 앱을 실행시키는 방법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